긴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흐려져 영동은 오후부터, 그 밖의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산해 내리다 점차 그치겠고, 이후에는 찬 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.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, 낮 기온은 25도로 중부지방은 낮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금지방은 200ести 남다를 많움에 scallatory vamенной 반 proph Kasani에 오는 것입니다.